오늘은 색연필로 장미 그리기 전 단계인 연필 스케치와 전사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. 우선 가로하고 세로의 중심을 나누고요. 꽃대 위치를 3개 잡아놓고 꽃 같은 경우에는 타운형을 그리셔서요. 십자 모양으로 긋고 안에 있는 꽃잎부터 등분해 나가시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가로하고 세로의 중심을 잡아볼게요. 꽃대가 3대 정도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잡고 잎사귀와 꽃을 대략적으로 잡아볼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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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어가면서 정확한 손 그려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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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띄워볼까요?